여기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각사에서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요즘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지나가면서 지표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 지표들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 최근에 뉴스에서 여러분들 이자 보상 비율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갚아야 할 이자를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본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표인데 이 이자 보상 비율을 분해해 보면 최근에 전체적인 지표가 좀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평균이 주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기업 구조조정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비 기업들이 많아요. 이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부채를 끌어서 이자 보상 비율이 한 배 미만인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또 기업 구조정 하자 그러면 또 반기업적이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대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하고 바이백 바이백이라고 하니까 자사적 매입이 되겠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7월 전략으로 돈으로 산을 넘을까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이상준 소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반기 분기 배당의 배당부 시세입니다. 오늘까지 주식을 사든지 보유를 하셔야 되고 내일이 배당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 배당과 관련되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은 쌍용량이나 하나투어 하나금융 지지 등이 일단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현대모비스도 최초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SO1은 분기 배당이 없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SO1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워요. 원래 고배당 주식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배당과 관련된 ETF 여기도 이제 종목들 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겠는데 주요 배당 ETF의 기초지수 정기 변경은 6월과 12월 두 번 진행이 됩니다. 배당주의 자금 흐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3분기에 높은 계절성과 수시 변경 가능성이 낮은 점을 볼 때 6월에 종목 변경의 중요도는 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도 주지만 배당 관련 주주들로 또 편입되는 그런 자금도 있다는 거죠. 상반기 자사주 매입 동향을 보면 상반기에 발행주식수 대비 자사주 매입 비율이 높은 종목은 롯데지주하고 BH, 감투스, S&T, 모티브,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했고요. 최대 지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은 하반기에도 자사주 매입 소강이 단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통지식수 감소 효과를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인 지분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뉴스들 좀 주목해서 봐주십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비판을 한 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았으면 그냥 손에 쥐어주면 되는 겁니다. 배당으로 주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유통지식수를 줄여서 주당가치를 높여서 주가를 올려놓으면 CEO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시작 옵션을 행사하는 그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이 어렵다. 이런 비판을 짓긴 하는데요. 그래도 즉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뭐라도 돈을 쓴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공시라든지 뉴스가 나오면 꼭 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